3번방 3번방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3번방 M번방 아니고요 3번방 지난 법사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죠 김건희의 제 3번방이 있다 신비의 방이다 신비로운 공간이다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3번방이 무엇인지 한번 채팅방에 넣어주십시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했는데 감사결과에 나와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걸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거는 어느 언론의 위성촬영에 의해서 드러났었죠 그런데 이것은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3번방이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신비로운 공간인 것이냐 무엇인가?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아니면 주술방인지 밝혀라 지난번 명태균 사태 강혜경씨 국감 증언을 통해서 점쟁이 정치 무당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 바로 점쟁이 주술사 무당이다 라는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죠 자, 제3번방, 김건희의 제3번방은 무엇인지 나중에 정권 끌어내린 다음에 한남동 관주 한번 뒤져보면 기가 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될 거예요 독재자들의 독재자들이 기거하던 곳에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던 곳이다 자, 김건희의 제3번방 여러분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정보가 많으실 거예요 네, 무엇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과 뇌피셜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바로 7시에 북한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이룩했다 비행 주체는 한국군이라고 북한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거죠 10월 8일 23시 25분에 백령도를 이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송이 비행 경로의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합참은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냉가슴만 앓게 생겼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미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재직권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죠 특히 7개의 경합주 펜실베니아 또 조지아주 등 경합주에서 여론조사가 우세하다고 미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회기시대가 열릴 것이다 달러와 국채 매수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가 달라질 것이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기의 개인기를 통해왔고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다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마 기존 질서에 판 흔드는 톱다운식 파격 행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안달이 났고 바로 윤석열도 안달이 나서 여러가지의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김정은과의 연애편지를 주고받으시고 푸틴과 친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통미 복랑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한미든의 주둔비를 파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국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가진 방책들을 다 쓸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우리 대기업에 미국 현지에 많이 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의 조건들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윤석열 정권을 배제하고 북미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난 뉴스입니다 지금 산하단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가 100여 곳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디 감사, 이사, 이사장, 김대남씨가 그런 곳이죠 이 100명에 대한 응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 인사권을 누가 지고 있냐 바로 김건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권에 있는 줄타기, 눈치보기 여권 인사들 오직 산하단체에 어디 좀 가볼까 하고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행정관 한 사람들 무더기로 김건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KBS의 윤석열과 순친구에 있는 박민희 KBS 사장에서 떨어지고 파우치,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박장범 앵커가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파우치 충성사장 박장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김건희가 인사를 주물르고 있다고 하는 또 김건희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훈 전 비서관은 이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이미 내정되어 있다 또 21그램은 관절 리모델링 공사에 책임을 졌던 김호진 전 비서관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이미 낙점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하단체 100여건 김건희한테 잘 보이자 김건희 산하단체 낙하산 인사가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무더기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노컷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폭이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깡패 출신 조폭이 황 모 씨라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그 신고인이 조폭 출신 황 모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할 때는 바로 신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을 기불하게 돼 있습니다 조폭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점증이 무당뿐만이 아니라 조폭까지 조폭한테 뭔 대가가 같겠죠 여러분 여러가지 연상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좀 보도록 하죠 지난주 국감에서 마약사건 부분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번주에 저희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강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보신 분도 있을테고요 여러가지 언론기사를 통해서 보셨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생명의 정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가회의에서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탄원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에서도 신체의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이다 광주 5.18 항쟁 제주 4.3 항쟁 여기서 망자하고 살아있는 자하고의 대화 그리고 그 교류를 개인적인 심리적 교류를 표현하고 있죠 또 작가 한강이요 작가 한강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생명은 괴로움과 고통의 늪이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데 또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소설가 한강의 세계관을 문학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폭력과 역사폭력 그리고 이념폭력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한 개인의 삶 그러나 이것에 저항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 개인 대한민국의 한 개인의 삶을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운다 보신 분들은 보다가 울고 또 보다가 울고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생명을 위협하고 담보를 하면서 반생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도 몰르면서 축하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로써 안티태제로서의 소설이 소설가가 바로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념정치 이념이라는 굴레로 얼마나 한반도가 갈라치고 양국화되고 또 타자화됐습니까 빨갱이다 반공이다 윤석열은 다시 반공 자기가 한 번도 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통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파 세력만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는 그 트렌드는 생활의 정치 생명의 정치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재자들은 왜 이렇게 전쟁에 광분할까요 최근에 나타난 과거 20세기에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무슬린이 그리고 스탈린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네타냐오라든가 그리고 젤렌스키가 바로 이 전쟁으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네타냐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쟁으로 최장수 권력을 이어가는 지도자 지도자도 아니죠 총리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못지않은 무서부리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입니다 현재 네타냐오는 세 번째 집권 중에 있죠 17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오는 2019년 11월에 비리, 배임, 뇌물수수로 기소된 총리입니다 현직 총리치고 처음 했죠 그러나 이것이 기소됐는데 재판은 중단되어 있고 하마스가 전쟁으로 바로 하마스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구속이 무면된 것이죠 그리고 네타냐오는 2022년도에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하는 셀프 방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네타냐오의 임기 연장 권력 유지는 팔레스타인들의 생명을 그리고 이스라엘들의 생명을 아사감에서 그것을 담보로써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1년 이상 동안 가자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레임덕 시대에 왔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이 또 상당한 주류사회에 있죠 네타냐오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제국주의 형태를 보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물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도 유대인들하고 이제 친하죠 아주 중동전쟁 화약고가 더 폭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젤렌스키 젤렌스키 얘기를 안 했네요 젤렌스키 역시 지금 한반도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기를 연장하는 국민의 생명으로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의 부당성과 불안 또 위기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 반대를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써 국지전과 전쟁을 이용하면서 자식 사적 권력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네타냐오 또 우리 한국에도 전두환 박정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승만이 있습니다 물론 남침을 당했습니다만 북진통일을 주장하다가 끝까지 혼자서 6.25전쟁을 연장하려고 했던 고집스러운 독재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서 휴전협정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군만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왜? 이승만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 동안 끌었던 이유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한하고 미군과 그리고 중국군 그리고 유엔군 모두 다 휴전과 정전을 원했었는데 이승만만 정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전쟁통에 부산에 내려가서 당시의 대통령제는 간선제였습니다 1950년 그 49년으로 있었던 총선에서 자유당은 참패하고 야당이 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승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간선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형태였습니다 권력구조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전쟁통에 부산 피난에서 발췌개헌을 거의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해왔고 이 발췌개헌안을 대통령 직선제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전국에 선거를 했습니다 직선제 전쟁통에 선거를 했을 때 당연히 대통령을 뽑겠죠 많은 국민들이 왜 불안하기 때문에 네타나우나 젤렌스키하고 똑같은 키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국내 생명과 전쟁을 이용해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수순천사건 또 4.3항쟁 등도 이승만의 폭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 겁니다 자 돌아와서 윤석열 윤석열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요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2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19.88인가요 98%인데 조국대표가 얘기했죠 반올림을 해서 20%다 사실상 윤석열은 10%대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악정에 대해서 점쟁이 무당 주술정치에 대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3번방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20%다 계속해서 20%를 유지하고 잘못하면 10%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의료대란이라든가 각종 국민의 현안들 물가 문제라든가 실험 문제라든가 이번에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3%라고 하지 않습니까 0.3%입니다 여러분 물가성장률이 언론에 제대로 잘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고 타협하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당놈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지 않는 행위들을 윤석열 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탈출구를 결국은 국지전 그 다음에 계엄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하고 완전히 배가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한기호의 문자에서 이들의 의도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 데일리안 뉴스 카메라 기자한테 잡혔죠 한기호의 문자가 바로 이들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이것은 전쟁을 사주하는 것이고 전쟁 음모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 음모회의를 했던 사람들을 바로 고발해야 되고 조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기호의 문자는 사실상 천기를 유산한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국제전으로 비하하게 되고 북한군이 파병할 수 있도록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군은 지금까지는 훈련하러 간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발사해라 그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나토도 참전해라 미국은 더욱더 무기를 제공해라 무슨 미사일인가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북한군이 공격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을 파견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전원이 감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폼 잡고 폼나게 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어제 이런 사실을 기자회견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의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나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북대사양 조약기구 군사동민이죠 아니 한국대표와 가서 북한군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을 확산하기 위한 주역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의 입장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기사와 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푸틴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북한군이 단기훈련을 가했는지 준비교육을 하는지 경험전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갖고서 카드로 쓴 것이죠 푸틴은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 네이티어냐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서로 형제 동맹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생명의 정치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오는 것 같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경제 뉴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금융당국과 정부당국이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율 위기 방어선이 1391, 1390원 달러죠 95 1,400원 선이 뚫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신호죠 지금까지 2021년 말에는 1184원이었는데요 2022년 말에는 또 1297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1304원 그리고 올해 10월 25일에 1391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롤러코스터 하듯이 급등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의 금융권이 특히 대외 충격의 무방비 상태임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전쟁 정치 전쟁 노름이라도 해서 문제가 돼서 그러면 대외 충격의 무방비가 대본에는 국내 금융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해외 자본이 유출될 경우에는 한국 증시 한국 자본시장은 충격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대호황입니다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만 마이너스 3.7%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주가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하여튼 이 문제도 자본시장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놔두고 있는 것이죠 대개 이런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항상 챙기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면서 경제수석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오직 전쟁 정체에만 연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 없는 윤석열 당국 금융당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1400선이 뚫린다 그때 가서 이제 허겁지겁 여론이 나빠지면 좀 뭐 긍급처방이라도 내놓으려 하느냐 한국은행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공천 받으려면 충성 맹세하자 김진태 뽀롱이 났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시에 김건희 잘 가는 골프장이라든가 헬스장 가서 충성 맹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어제 언론에 나서 밝혔는데요 명태균이가 김건희 잘 가는 골프장 헬스장 명태균이가 정보를 알려주니까 김진태 그냥 달려가서 경선만 좀 시켜주십시오 여선님 김건희 오냐 선처하겠다 뭐 단식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충성 맹세 김대남이도 충성했죠 모든 국민의힘의 여권에 정치인들이 김건희한테 달려가서 충성 맹세하고 참 대단한 풍경이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살아남아왔고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아파갓 명태균이가 만들어놓은 작품인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 권력 정확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대통령이 김건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김건희만 쳐다보고 앉아있습니다 김건희가 펼치는 악정과 패해 그리고 이 무석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경계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김건희에만 충성 맹세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내가 지방도지사 될 수 있다 이 풍경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다시 국내 정치 사찰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 못하게 했는데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세로 꼽히는 고위 간부가 대북공작비를 1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김모 씨 간부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뒤를 캐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쫓겨났다가 다시 윤석열 정권 때 복귀해서 특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을까요? 이재명 대표 뒤 캤겠죠 뭐 없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존의 야권 인사들의 뒤를 캐면서 이들이 공작 정치 국내 사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충분한 우혹이 갑니다 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자 할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해도 답변도 없습니다 묵묵부담입니다 여러분 시림이라고 기억하시죠? 시림 종합건축사무소 코모나 컨테스트 후원업체인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관극공사 수주액이 무려 1800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업체였는데 승승장구하면서 팍팍 컸습니다 누가 키워줬을까요? 도대체 내 강국공사만 해서 대부분이 수익계약이고 이 희림이 전해받았던 계약건수에 비해서 마치 윤석열 정권 이후에 28.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여러가지 강국공사를 수주해서 설계 감리를 했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집무실 관저 이전공사의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을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드는 희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해먹은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먹고 이게 뭔 돈이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치했던 이 사람들 도대체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국민들이 하루종일 일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일해서 벌어서 낸 세금 그 세금 갖고 이렇게 척복하는 이 정권 진짜 무도하다 못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북한군이 파병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크라이나 전선에 갔느냐 윤석열 그리고 국정원 일당들은 계속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홍보전을 열려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토의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러시아에게 군사지원 받는 대가로 북한군이 파병된 것이다 계속해서 한국의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이가 대표로 해서 나토도 방문해서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못하러 참 진짜 이해가 안 가죠 남북 대리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나토 가서 북한군의 실상이 이렇다 참전하라 우크라이나 도와줘라 아니 대한민국이 뭘 세계 평화군이에요 세계 전쟁군이에요 아니 나토는 왜 찾아가요 도대체 한심한 진짜 그렇게 북한하고 대리전 하고 싶어요 나토 사무총장 얘기했어요 이거 머릿기사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언론에서도 그냥 국정원과 미국발 뉴스만 보도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에게 군사지원 받는 대가로 북한군을 파병했다고 규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대북 제재 우회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이래서 간 거예요 이래서 가서 훈련하고 서로 맞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과의 팀 스프리드 훈련하시기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이죠 러시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까 우호적 관계 우호적 메시지를 계속 푸틴이 보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연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했다 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만 버리군요 윤석열 정권 그래야 그래야 자기가 남북 대리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전쟁정치 위기로 그리고 경험정 때려서 20% 19%의 지지율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젤렌스키와 떼창하오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라고 파병서를 허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이건 획책하는 말이죠 내란을 획책하는 북한이 교전 당사자다 이렇게 가능성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러시아가 왜 나토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북한군 정해부대를 거기다 넣겠어요 혼자 힘으로 다 지금 우크라이나 제압하고 있는데 그걸 벌리겠어요 러시아가 바보예요 러시아가 네 그런데 유성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겠다 살상용 무기 지원이 당신 겁니까 대한민국 거에요 대한민국 국민 거에요 마음대로 지원하지 마세요 미국 바이든도 이제는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뒷북치면서 합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포스트도 항상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적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코멘트하지 않겠다 뉴욕타임스도 별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점차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러시아의 아님 죄송합니다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이 바뀔 거라고 판단하고서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이다 북한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을 명분 싸서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정치 전쟁 노름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쳤어요 러시아가 푸틴이 확대하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토에 보병부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할 지원할 수도 있고 결국 한규어 문자 들킨 한규어 문자 전쟁 사주를 통해서 남북 대리전 구도 만들려고 하는 흑측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김여정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할 도사가 없다 10월 8일인가요 국방대원을 방문해서 우리는 두 개의 나라다 두 개의 국가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DMZ 부근에 통하는 도로에 대하여 파괴했습니다 화약을 넣어서 화약을 넣어서 파괴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도 올라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군이 진짜 폭풍부대인가요 그러한 주요 정해부대를 러시아에 보냈다 그러면 북한군 전력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군이 도발하겠습니까 지상전 하게 되면 폭풍부대도 없고 정해부대도 없는데 다 러시아가 있는데 이 기회를 노리는 건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민을 바보로 하세요 언론도 좀 받아쓰게 하지 마시고 가려서 좀 쓰십시오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참나와 어제 우리 유명한 생활정치 댓글창에 올라왔던데 논산훈련소에 보내는 부모들이 발을 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에 끌려가서 이거 전장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 부모가 부모님이 한 분이 댓글을 쓰셨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속 전쟁정치 하게 되면 내가 광화문에 나가겠다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된다 국민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없는 전쟁도 있는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고 왜 자기의 무도한 정권과 그 집단들의 특권과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탈출금은 그거 하나니까요 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은 압도적 반대가 82%입니다 윤석열 전쟁정치 감염은 감염 촛불이 들겠다 자식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해 떨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한국 갤럽에서 전화면접조사로 10월 22일부터 24일날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하지 말아라 압도적 반대가 82%가 됩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찰상용 무기를 지원하겠다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건 1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와봐야 윤석열은 신경도 안 쓰죠 뭐에 흘렸는지 무당 아저씨가 치고 올라가면 김정은 없애서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한 건가요 김건희 통일하고 그러면 된다 무력통일할 수 있다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젊게라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분이 댓글에 저희 댓글에 무속과 이 문제는 한국에서의 무속신앙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건 천주경이건 불교건 무속이건 간에 그것이 정치에 관여하고 꿀점을 통해서 점을 봐서 그것을 정치인과 대통령을 갖고 놀고 놀음정치하는 거 이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라스푸틴 요승이었죠 우리 역사에서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종교죠 그냥 개인의 구복 힐링 그런데 요술로 갖고서 요술로 대통령을 갖고 놀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 미신에 빠져있는 김건이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이거 악행 아닙니까 지식인 사회도 이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 때 교수들이 플랭카드 들고 나와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서울시에 넥타이 부대들이 나오면서 6월 항쟁에 대해서 전두환이가 호원하겠다라는 것을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이름 찍힌 훈장 자네나 가지게 인천대학을 퇴직한 김철원 교수 윤석열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연검하신 분입니다 윤석열 훈장 줄 자격이 없다 검찰공화국의 우드몬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도한 정권 그 정권의 대표 대통령 이름 들어간 훈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차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김철원 교수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훈장을 거부한 교사와 교수 교장 교육장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정기 교수가 윤석열 이름으로 포상받고 싶지 않다 퇴직하면서 그리고 각 학교에 정년퇴직하는 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박힌 훈장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훈장 받는 거 단호히 거부한다 학생들은 무한 경쟁으로 몰고 나가는 윤석열 정부의 훈장을 받지 않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찍혀있는 훈장 난 받기 싫다 가문의 수치다 이거죠 가문의 수치야 나의 개인의 인격의 수치고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김철원 교수 아주 용기 있었습니다 검찰의 우두머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김철원 교수 어제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한번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렬합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조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싫었다 이 글을 김철원 교수가 올렸습니다 받기 싫다 노벨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이데올리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 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에 대하여 할 연구 관련 R&D 회사는 대폭 삭감했다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눈 이 정권 검찰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훈장을 내가 못하러 받느냐 우리 가문의 수치고 나의 수치고 나의 인격의 수치다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가져 가져 김진태 가져 한도훈이 가져 가지라고 좀 가져가 니네들이나 가져가 나눠먹어 그냥 자 어제 윤석열 지지율이 20%가 무너졌습니다 탄핵 필요하다가 67%입니다 네 여론조사 꽃에서 전연륭 전개층 전지역 이념성향 관련없이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 80%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이미 과반이 넘었습니다 57.2% CATI 라는 것은 전화면접조사를 얘기합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네 이게 ARS와 같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네 ARS와 전화면접조사에서도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DK 지역과 P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보수층마저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믿는 구석이 뭘까요 도대체 네 김건희가 관저에 만들어놨다거나 신비로운 공간 공간 때문입니까 감사원 결과 보고서도 밝히지 않고 감사원 뭐가 두루고서 밝히지 않고 있는지 감사원도 나중에 압수수색하면 다 나옵니다 신비로운 공간 때문에 그걸 믿고서 디지율이 지금 10%로 떨어졌는데도 버티는 겁니까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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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기가 어제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집에서 묵념도 하시고 이태원에서 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 넋들에 대한 명복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애달품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떠들댔죠 그러니까 한독수가 또 그거를 받아서 얘기하다가 외신기자 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 원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경영하게 쓰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총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관리하면서 나가는 크라우드 매니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인파관리 군중관리라고 2년 전에도 썼고 어제도 썼습니다 하여튼 영어는 어디서 주소들은 영어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잘 쓰는 영화가 뭐죠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오직 드론을 잘 활용해서 각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잘 연구하고 개발해라 고민해라 각 부처는 지금 어떤 공무원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뭐지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연구해야 되지 네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상식적인 질문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2년 전 그날 경찰만 제대로 배치되어 있었어도 구청 직원들만 좀 제대로 나왔어도 예년과 같이 이태원의 그 축제를 조금만 준비했었어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래 윤석열 얘기대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도 좀 알았다 그러면은 드론이라도 띄웠다 그러면은 네 진짜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평소에 뭐 회의하게 되면 59분은 혼자 떠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은 받아 적어야 되고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 박근혜가 멸망한 이후도 결국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윤석열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감성적인 불통 원인도 세월호 참사가 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이라도 어제 얼마나 좋았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 이상민 쫓아내고 검사들 시켜왔고 기소 다시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아무도 이제 앞으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인파를 관리하지 않는 것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여론조작으로 됐다라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인데 1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던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 여론조작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선 때 개입했다 이 언론사들이 여론조작 대통령이 여론조작 수사를 하면서 생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백일화에 드러났죠 여론조사 결과가 최소 8차례를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의 미래연구소에서 했던 수법은 가짜 응답자 샘플 무응답칭이라든가 저희들이 방송 한번 했죠 가짜 응답자 샘플을 무더기로 해왔고 윤석열한테 찬성하는 걸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명태균이 만들어낸 면밀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전략회의를 두 차례나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윤석열은 정치자검법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듯이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고 넘치는데 그 물이 이제는 뚝뚝 막아내지 못하라는 뚝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혜경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그리고 신용환 전 교수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달아볼 생각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자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여론조작으로 보도한 기자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기소할 첨입니다 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작 명태균이 한 여론조작은 한 가지만 드러났죠 무응답층들 그리고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샘플 를 갖다 놓았고 윤석열이가 마치 우세한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특히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맞수대결을 통해왔고 윤석열이가 많이 압수하는 것처럼 조작했던 것 이거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들은 철문지에 따른 요인이 있죠 질문 개수가 너무 많으면 중도 이탈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관여층만 남게 된다고 보스팅이 유리한 것이죠 또 질문 순서 질문 순서 갖고 또 조작하는 행위도 있고 경력 표기 네 경력도 좀 다르게 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또 중간에 응답한 사람도 탈락시키고 초과 조사를 해서 남은 답변에서 취사선택 이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답변에서 취사선택한 것 또 조사도 중단하는 것 샘플만 채우고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그럼 조사를 중단해서 마감하는 것 또 입력 오류 네 원래 이재명을 했는데 윤석열을 바꿔서 입력 오류에서 마치 윤석열이 우세한 것처럼 하는 가장 중요한 조작 사례는 뭡니까 결과를 수정하는 것 통계표를 수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PNR에다가 해놓고 1차 데이터만 달라고 해서 명태균이 이걸 조작했다는 사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혹문제입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제가 직접 이런 보고서의 특정한 사실 누락 과장하는 것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네 지금 정리한 거 네 이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름조사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제공한 건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금 명태균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문제 다 상당 부분을 조작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특히 결과 수정이라든가 보고서 수정 같은 것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는 한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권에서 하도 압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김건희에게 맛보기 사과 퉁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누가 김건희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얘기는 안 나고 있습니다 윤상인이 달까요 나경훈이 달까요 윤석열은 방울 근체에도 못 갈 테고 그러면서 찝적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한테 김건희 입장에 봤을 땐 찝적거리는 거죠 조중동이 서서히 여권 내 인사들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서 치고 들어가고 그걸 받아서 조심스럽게 김건희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입장평등이라도 좀 하세요 사과 힘드시면 언론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인기 반환이 된대요 2년 반 그날 내려오면 딱 좋은데 그죠 탁 사표던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날 망명만 시켜주세요 망명 개뿔레 그날 윤석열의 국정세신이 필요하다라고 또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했다는 비서실장은 교체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정진석이도 힘들어서 못해 못갔다 아마 윤석열한테 야단 맞고 그래갖고요 너 뭐하는 놈이야 여태까지 술친구 했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원희룡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현 막 자가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장조가 되자 한 두 달 하고 그만둘 텐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하자 그게 그거니까 제2부속실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7관신 10장시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식활동 자지하는 뭐 그런 거라도 좀 여사님 좀 해주세요 사과는 하시면 좋지만 사과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힘의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모르세요 네 김건이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의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와 한 시간 동안 통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허은하는 뭐 통화한 적은 있지만 밝힐 수 없다 한 시간은 아니다 그러는데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걸 흘렸어요 언론에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하소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층들은 야 김건이는 정말 억울한 모양이다 야당 대표하고도 통화해서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하나 있고 김건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3번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빛에 빛에 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또 장성철이라는 사람은 요즘에 김건이가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도소 가면요 밥도 잘 주고요 운동도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교도소 가면 건강해집니다 김건이 여사 이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동정론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작이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내 표에 이반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겁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 번 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 이준석은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이번에 드러라쳐 명태윤 사태로 이쪽 사람들 잘 보석해서 특검법 김건이 특검법 할 때 반대표 확실히 던지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듭니다 홍원하고 한 시간 동안 통화했으면 하소연 말했겠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당신네들이 도와주면 내가 여차여차 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산하단체 한 100명 이상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응모 중이에요 뭐 개혁신당 연관되는 것을 한 번 추천해보세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럼 미끼라도 던지지 않았을까 허나 당신이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개혁신당 대표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가 서울 보증 같은 데 말고 티 안 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 중에서 티 안 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용돈이나 좀 받으시죠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 노림술을 갖고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성철이가 그걸 또 잘 받아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이 한동훈 저기 뭐야 100일 되는 날이래요 예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 한다 그러는데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동훈의 100일은 쫄보의 100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찔끔찔끔 강복의 대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에 대해서 네 간복이 한동훈 오늘 100일입니다 100일 축하 케이크라도 하나 뭐 보낼까요 아 하여튼 네 윤석열의 영원한 부하 한동훈 법비의 우두머리 윤석열 황태자는 한동훈 그건 뭐 범죄운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중동에서 밀어재껴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지만 그러나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동훈이 훈시 받고 너 인마 너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줬어 어? 너 지금 그 댓글 공작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몰라?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그러고만 나왔겠죠 나와서는 집으로 가고 하여튼 뭐 하나의 윤석열하고 만났었다 들어간 김에 그래도 딜 좀 해보려고 그랬겠죠 아이고 댓글 수사 검찰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무혐의 처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 25분 동안이나 밖에서 기다렸다가 독대가 아닌 면담을 했던 한동훈 아니 100일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한동훈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눈치나 보고 찔끔찔끔 뭐 정책을 하나 내놨어 민생 정책을 내놨어 뭘 돌파를 했어 어딜 방문했어 한 거 딱 하나 있다 부산 가서 선거운동 한 거 부산 가서 사기친 거 한동훈은 앞으로도 눈치만 붙 겁니다 스스로 돌파할 능력과 용기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줄 잘 서서 윤석열 특검팀에 들어가는 바람에 법무부 장관도 해먹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거 이거 이거 잘 놀려대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표까지 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한동훈 한동훈을 살 길은 뭐 누차 자기도 알겠지만 특별감찰 뭐 그런 거를 눈속임하지 말고 그걸로 퉁칠려고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특별감찰도 제가 김건희는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 통과예요 당신이 주도해서 당신이 주도해서 특검법 통과에 나선다 그러면 당신은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보이나 그게 서울대학 나오고 고시패스에서 검찰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거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뀐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싸우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 것 남의 나라 선쟁에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자기가 무슨 유럽의 평화 평화 지도자예요 뭐 북한군 얘기를 하고 이야 참 내부나 좀 신경 쓰세요 잘못하면 탄핵해서 이제 끝날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좀 단속해 보세요 집안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나라에 감나라 대추나라 오지랖도 참 넓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젊은 병사들은 10대에서 2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폭풍 무대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될 것 같아요 총알바지로 북한군이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김정은 이 내부 통치를 못하나요 러시아에 훈련한 곳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떠들어라 떠들어라 그래 그걸로 우리는 위협을 줄 테니까 여유 작작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과 푸틴입니다 자 내부에서 집안 부인이나 좀 잘 같이 허목하게 좀 사시고 남의 나라 이래 해서 남북 대리전 만들어왔고 지시했겠지 김건희가 하여튼 간에 오지랖 넓히지 마시고 국내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 고통과 아픔과 울분을 좀 이만큼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 인간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공감 능력은 있다라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되겠지만 여러분이 좀 있으면 김장철입니다 소매 가격이 더 오르겠죠 유래 없는 채소 가격 폭등으로 배추가 이렇게 올랐고요 배추나 무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수입해서 버틴다 그러는데 이미 늦었고 대책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뭡니까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포장김치들 이런 부분들도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왔고 네 도표 보시면은 지금 4인 가족 김장비용 미나리 무 배추 고춧가루 생강 대파 다 뛰어버렸습니다 전년 대비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여론조사국 같은 데는 19%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에서는 20%로 최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같은 범죄공동체 그리고 황태자인 한동훈도 지지율이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조사하죠 스트레이트와 조원 CNI가 조사한 여기서 한동훈이 18.6%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따라가네요 뭐 독대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김건희가 뭐 뭐 해야 된다 뭐 특별감찰관 해야 한다 쫄보 한 3동은 어제 100일 기념 무슨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그럼 쫄보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보십시오 여러분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스트레이트 여론조사 이래 가장 높은 45%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적합도죠 네 45% 이제 조금 있으면 50% 넘을 것 같은데요 이 45%도 40대 50대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지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56.8% 55.4% 사회의 중춘인 중춘인 40대 50대가 이제 이재명 지지가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은 44.7% 한동훈은 15.15%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구 경북 포함해서요 전 지역에서 한동훈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70대 이상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 또 야당 대표 제1당의 대표 지난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낙선한 아깝게 낙선한 그러면서 실제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를 11월 달에 열리는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다 법원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법원 대사법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원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온 자세하게 사법살인 그리고 법비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 구절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용섭 대법원장이 중도 퇴임 당합니다 이용섭 대법원장은 박정희 때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인데요 81년도에 이 이용원 대법원은 12.6 사건이라든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박정희가 임명했죠 이걸 다 아주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안과 오욕으로 얼룩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안과 오욕 이게 무엇일까요 과연 군사정권에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충견으로 역할을 했던 법원의 대법원장이 뭐가 아쉬워서 회안과 오욕으로 얼룩져 있느냐 유신판사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신정권 하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래도 온몸이 고문에 의해서 얼룩져 있다 그래도 인정치 않고요 간첩죄를 적용해서 반국가단체를 완전히 선고한 법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짜장면은 짜고 맛있다 싸고 맛있다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다 이것이 국가기밀을 간첩이 수집한 거다 일반 시민을 막거리 먹다가 박정희 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첩이다 간첩 혐의다 라고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라고 이 사람들을 기소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신재판입니다 유신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특이할 만한 사실은요 당시에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야당 정치인이라든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산에 끌려가고 고문하고 구타하고 협박하고 모욕을 줬는데 판사들은 단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문도 안당했고 모욕도 안당했는데 판사들은 알아서 알아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린 오욕의 역사를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거사사건 시국사건 간첩사건 민주화 이후에 재심에서 태반이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1월 달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갖고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당연히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압박을 가하는 문제 그것이 뭐죠 이 문제를 갖고서 이것이 이걸 갖고서 검찰이 구형 3년 5년을 때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많은 변호인들이 이것은 무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신 판사들 그리고 법관들의 생리를 말했듯이 법관들은 권력에 쉽게 굴복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아무리 무죄가 나오고 상식적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법률가들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그때 유죄가 나오고 만약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 구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법원을 그렇게 법리적으로 또 증거법상 무죄라고 해서 낙관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무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제가 분위기를 보면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긴장하고 법원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봐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세상이 하수상하고 여러분들 11월에 지금 뭐 두 가지 축을 갖고 있죠 윤석열 정권은 두 가지 축으로 살아남으려고 탈출하려고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러시아의 북한군이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젤렌스키발 우크라이나 발 뉴스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국정원에서 홍보하고 한국의 언론도는 받아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군이 왜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취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이 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랑 전화하고 이후 집행위원장이랑 전화하고 캐나다 수상까지도 전화를 해요 젤렌스키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혹이다 내가 탄핵 안당할 수 있는 김건이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이다 그래서 남북 대리전까지 하겠다 살상용 무기를 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토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단장으로 가서 나토 갔다가 또 우크라이나 갑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서구세계를 지키는 자유의 전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길 왜 갔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대리전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한반도에 끌고 와서 북한에 충동적 국지전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충함고 인맥들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20%가 안되는 그 위기를 벗어내려고 하는 책략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재명 재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의 각종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과거 전직 판사 출신들이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판사들을 만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회유하고 오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무수히 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카드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서 김건희 윤석열은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해서 자손 대대로 자기 수명 대대로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수작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혹여라도 한동훈에게라도 넘어간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자신들은 분명히 수사를 받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 영화는 딴 데로 없어질 것이다 김건희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니네들한테 쉽게 넘어져 넘겨줘 그럴 수는 없어 개돼지 같은 백성들 니네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누르면 조용히 할 거야 뭐 토요일날 촛불 집회한다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유신판사들의 사례를 받듯이 법원은 고문하고 협박하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권력에 긴다 알아서 권력 눈치를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력이 더 셀 것 같다 국민들이 분기할 것 같다 내가 법리에 맞는 판단을 안 내리고 내가 혹시나 사주받아서 판결을 내리면은 우리 법원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면은 제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입각해서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달라라는 건데요 하여튼 센 권력에게 법원은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 세다 국민이 정치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또 SNS에서 우리가 궐기하면서 궐기하면서 반드시 보여줘야 법원이 정신 차리고 사적인 판결을 안 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에게 우리는 법리에 입각해서 상식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달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여튼 11월달 11월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45% 한동훈이가 18.6%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이 5.6% 오세훈이 5.2% 이준석이가 4.8% 쭉 보고 있습니다 김동훈은 3.2% 안철수 2.1% 여기서 지금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원희로원 명태균에게 저격당해왔고 지금 맥을 못쓰고 있습니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좀 해달라고 울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여론조작을 해서 띄워줬다 김종인의 부탁이었다 김종인을 만나서 이 작업을 했다 이러한 각종 증언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핵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윤핵관과 별도로 김핵관은 김건희 핵관이죠 김핵관은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윤핵관과 한판 붙었다가 지금은 윤핵관한테 밀렸죠 명태균 점쟁이 아저씨는 더 센 점쟁이한테 밀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또 만나실 수 만난 분들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강진우 기자 도착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일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서 그 어디죠 쿠르크스죠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공격해서 점령했더니 쿠르크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연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권위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다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타격 문제를 갖고서 예비회담을 벌이고 있고 고위급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기획기사를 냈습니다 카타르 중재안에 대해서도 재계가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이제 전쟁 좀 그만해라 종전하자 이러다가 에너지 고갈된다 에너지 타격을 본다라고 압박하고 하소연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하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은 전쟁하자 북한군의 정보에 대해서는 넘기고 말이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면 양측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한 더 큰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러시아의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 절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이 추운 겨울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춥죠 에너지가 가동이 안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지금도 그 전쟁 통해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젤렌스키 이미 젤렌스키 임기는 끝났는데 전쟁으로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호도 마찬가지죠 네타냐호도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서 기소당했는데 전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전쟁이 많은 인간들을 인명을 살상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이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개의 주요 정유시설 중에서 최소 9곳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기사는 국내에서 잘 보도를 안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 무인기 소식은 별로 없고 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으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홍보전은 성공했습니다 오직 이 문제만 뉴스가 나오고 국민들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도 하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공개법 법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결한다고 해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하도 많이 무슨 검찰 특할비다 그리고 무슨 업무 추진비다 법인카드 내역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이게 많이 드러났죠 차량 운행일지까지 등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교라는 그 앞에 단서는 달았어요 국가안보니 부당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정보공개법을 개정안을 의결해서 이제 아마 국회에 제출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정보공개가 정치적인 사안만 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법률에 이것이 법원에 또 기소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고 활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판문도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받는 피고인들은 받게 되고 있습니다 특할비 정보공개로 하면 혼줄이 나서 그런 모양이죠 정보를 은폐하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 권리를 포함한 헌법사의 기본권 침해인데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 철저하게 보고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가 윤석열 만날 때 치코 원전 내가 그렇게 수주해왔는데 너 지금 시끄럽게 구니? 이런 말이 언론기사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벌어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지정됐다고 마치 체코에 김건희와 함께 가서 엄청난 일을 따온 것처럼 선전해대던 윤석열 정부 체코의 반독점국이 한국의 한수원과의 원전 신규 건설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반독점국에 이의를 신청했죠 이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수원은 우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기술을 차용해서 그걸 갖고서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체코의 의견서를 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프랑스 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체코의 반독점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완전히 덤핑 수주했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한 말은 24조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 사실상 확정했다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 공조했다 이것이 결국은 뻥튀기 뻥튀기 홍보전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펼쳤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도 무슨 원전주하고 관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산자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어디입니까? 동해에 무슨 석유 개발했다라고 한 문제 또 원전 주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 조사를 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주가 조작을 국가로 통째로 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의 산부토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크라이나 저렇게 해주는 것이 산부토건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테마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토에 탄약관리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탄약관리관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뭐냐면 155mm 탄약을 우회 지원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토에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거기 탄약관리관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보낸 거로 밝혀졌고 어제 국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바로 3시간 만에 보냈어! 우리가 잘 몰랐어! 증거가 확실히 나온 거죠 내부 제보가 들어간 거죠 사실 3시간 만에 보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살상용 무기를 만약에 진짜 호언장담하듯이 윤석열이가 보낸다면 러시아는 뭘 어떻게 할까요? 최첨단 무기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메르메데프 러시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러시아는 북한에게 최신식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은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남북 대리전을 펼치고 어떻게 이렇게 유아적인 유치한 발상들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평양의 무인기 문제가 쏙 감춰버렸어요 감춰졌어요 며칠 전 북한 당국은 발표를 했죠 북한 발표에 따르면 백령도 인근에서 무인기가 이륙을 해서 자신들이 평양에 노동당 청사에 전단을 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북한 조선의 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백령도에서 바로 이륙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이륙한 걸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날짜, 항로, 계적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북한에서 무인기는 국군의 날 시험을 보였던 그 무인기와 동일하다 이런 사진까지도 자체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영 불투명하고 불분명합니다 합참에서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도 부인했고요 무인기 보낸 사실이 없다 합참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정원, 국정원에서 이걸 협잡해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 기사들이 나오니까 국정원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도대체 보낸 겁니까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이건 지금 사건이 자꾸만 축소시키고 막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면 제3의 혐업기관에서 보낸 것이냐 이 무인기 문제 상당히 우리가 다시 이거는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기 만약에 진짜 지금 답변 안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보냈다 그러면 이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낸 사람 찾아서 반드시 처벌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의 육성 그리고 명태균의 완전히 뭡니까 저 사람은 지하왕입니까 아주 대단한 이 윤석열 육성의 녹취력이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이 국면이 상당히 바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김태열 수장도 아니고요 강혜경 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굽니까 명태균이 직접 준 것 같지도 않고요 명태균은 잠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관에서는 명태균 기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도 부인했죠 명태균의 최측근이 옆에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민주당 측의 녹취력을 공익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민주당 측 관계자라든가 제가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육성 녹취력이 한두 개 더 있다고 합니다 스모킹 건이 이게 한두 개 더 틀어지게 되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녹취력은 대통령 재임 시절 중에 녹취된 거라고 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도 취임식 전날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명태균과 통화해왔고 하여튼 그 옆에 김건희가 있었는지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오늘 11시인가 비상의청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녹취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 변화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다른 녹취력이 뭐냐 언제 공개할 거냐 이런 질문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했었지만 국민들은 저걸 들으면서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러한 의아심과 의구심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입을 벌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경상도의 노인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등신 경상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등신이란 말은 완전히 비하하는 말이죠 자기 마누라 하나 간수하지 못한 말이야 경상도 민신도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집단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길은 이제는 저희가 썸네일 카피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주인 정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정년퇴임 교수들이 또 잇따라 윤석열 이름 찍힌 훈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인천대학의 김철훈 교수에 이어서 인천지역의 초등 중등 교사들도 그런 훈장 거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 이건 가문의 수치다 이걸 받으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모욕감이다 모독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선 처음으로 한국외국어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이틀 만에 70여 명의 교수들이 서명했다 그러는데 매우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아마 전 대학가로 계속해서 번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시민의 강력한 불복정운동 그리고 김건희 특권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간에서는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 아니 윤석열스럽다입니다 민교협에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성명 국가 생전위에서 물러나라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은 물러나라 그 성명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주가조작 사문서 위주의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할 때 심각한 내부갈동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한국 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상위 1%를 제외한 남녀노선 품은 모든 이에게 대대손손 피해를 끼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피해가 적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윤석열 집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퇴출을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안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기 2년 단축 개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게시판에 설문에 올려놨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즉각 사퇴시켜야 된다가 66% 그리고 무조건 탄핵에다가 31% 2년 인기 단축 개헌이 현실적에다가 3%입니다 이분들은 탄핵보다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신속한 추진 등 여러 장점이 인기 2년 단축 개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또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조기종식 방안이라고 이분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상당한 좀 의구심도 있죠 과연 지금 끌어오르는 대중의 분노 이것을 과연 2년 인기제 단축 개헌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 2016년 17년 상황보다 더 지금 불길이 아마 타오를 것입니다 거리에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온라인에서 SN에서 또 유튜브라든가 대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그 분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6년대에는 당시에는 그냥 거리 집회하는 것만 나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하면은 과연 직접 민주성이 강화된 현재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고 다원들이 정치를 하고 지지자들이 정치하는 이 현실에 있을 때 과연 의회에 국회에 저걸 맡긴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우려사항도 상당히 큰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정치권은 이 혼란과 대중분노의 욕망을 어떻게 반영해서 헤쳐나갈지 이제 중요한 대목이 시시각각 물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채팅방에 여러가지 의견도 써주시고 공론화 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권을 끝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진짜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그동안 잘 못했었는데 다음주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입니다 0.1%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역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에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0.2% 그 비해서 0.1%가 올랐다는 거니까 아직도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우리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시민들께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정말 참혹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0.9% 이것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순수출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성장률이 2.4%인데요 이거는 도저히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4분기 때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지? 문제는 이놈의 정권 들어와서 성장 동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장과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성장은 눈에 찾아볼 수도 없고 성장 동력이 뭡니까? 투자, 소비죠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GDP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아니죠 지금요 은행에다 예치해 두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수출도 없어져버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너십이 문제가 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도 수출전선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헤매고 허덕이니까 한국의 수출전선에서도 먹구름이 껴버렸습니다 투자 자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말이죠 투자할 때는 뭐합니까? 장례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기업가들도 재벌이나 대기업도 투자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불투명하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민주당 얘기대로 25만 원이라도 그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그걸 줘야죠 정부 재정을 딴 데다 쓰지 말고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는 데나 쓰지 말고 자기네들 특할비 쓰지 말고 그 돈 모아서 국민들에게 쓰라고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부 재정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부자 감세만 계속합니다 세수는 몇십조 식빵 구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권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주식시장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성장 바닥입니다 코스피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세요 코스피의 상승률이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주식시장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도대체 원달러 환율 1,400원을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후진국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한국 와서 한국 여행 와서 펑펑 너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또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이 이유는 뭐냐 기업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전쟁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광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외국 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의 국내 증시를 사겠습니까 주식을 사겠습니까 진짜 그러면서 틈만 남은 하여튼간에 전쟁을 일으켜왔고 그것을 계엄령으로 이어서 자기네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들은 준전시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정부 부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 불안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우리 한국계의 기업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하는 주요 요인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뒷편으로 밀려서 그렇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파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상 학문적 용어예요 윤석열의 전쟁 정치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전쟁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압박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친히 구태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집단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달려가서 말이죠 대표단 보내왔고 남북 대리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남북 대리전을 한반도로 끌고 와서 전쟁의 위기를 격화시키고 자기와 김건희 자기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리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전쟁 정치는요 사실상 전쟁을 일상화하고 제도한 지배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냉정구도로 가는 거죠 냉정구도 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을 대상화시키고 타겟 삼아서 이것을 냉정구도로 가고 냉정 방공주의를 내세워서 그걸 갖고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름하여 전쟁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국가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화에서는 국가폭력이 횡행했죠 바로 누가 했느냐 검찰 집단이 했습니다 검찰 집단이 하고 이러한 국가폭력을 하려면 타겟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폭력 검찰이 휘두르는 폭력으로 참아왔고 이들은 사실상 일상적인 전쟁 정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이나 신원식 실장 이런 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면 답변해라 국가보안이다 국가안보다 뭐 이렇게 떠들어 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전쟁 정치다 추억적인 수사정보기관 실제로 이런 전쟁 정치에 대해서 라스웰이라는 정치학자는 병영국가다 만성적인 냉전체자의 만성적인 전쟁위기 이것은 바로 안보 국가로 전락해 있다 한국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쟁 정치는 가장 극단적인 적과 우리의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의 보편화 이것을 윤석열 집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것만 막으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 막으면 윤석열은 할 게 없습니다 전쟁 노름 전쟁을 갖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전쟁을 정치를 보편화하시고 일상화시키는 거기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통해왔고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한 것 윤석열의 전쟁 능치 이것을 우리의 막을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구해 주세요 삼nos Sundays 예전 раш 이재 이재 어이 이재 questio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